각 지역 교육대학교의 교수진을 주축으로 한 한국청소년연구자학회가 출범했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교과공부의 다양성과 폭넓은 사고를 지향한다는 데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최연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과 서울, 각 지역 교육대학교 교수진을 주축으로 한 한국청소년연구자학회가 출범했습니다. 학회의 설립 취지는 미래학자 양성. 미국 아이비리그와 같은 해외 명문대학교의 경우 대입을 준비하며 학생이 특정 주제를 연구하고 손언문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 입시에도 이러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뜻을 모은 겁니다. 그러한 미래학자를 양성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하고자 이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학회는 24일 창립총회와 해장단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총회에는 부산일과학고와 부산국제중고등학교,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유치원연합회 등 유아 청소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참여해 쟁점을 공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이런 학회 같은 데서 교수진과 실무에 계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연구하고 있거나 실무진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조합하면서 그것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될 것이고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교과 공부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폭넓은 사고를 지향하는 한국청소년연구자학회 학회는 오는 11월 AI라는 대주제로 영어 프리젠테이션 대회를 개최해 연구 꿈나무 양성에 첫 발을 뗄 예정입니다. HCN 뉴스 최연강입니다.